이번 사연은 예비시부모에게 거지들과 엮이기 싫어서 파혼한다고 말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스니님이 한 말에 예비시부모 둘이 싸우고 난장판이 되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얼마 전까지 예신이었다가 다시 노처녀가 된 여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남친 부모님은 글쎄 공동명의를 하라네요. 볼 것도 없이 그걸로 끝이었죠. 남친 집에 갔더니 남친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길래 당신들은 정말 거지들 같다고 말해주었어요? 어른들에게 제가 버릇없게 말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거지들이에요. 거지들에게 거지들이라고 말한 거니까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게다가 웃긴 게 남친 부모님은 제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막장 드라마 찍고 파혼했네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 모습만 보고 자라서 저는 남친 부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더니 저희 부모님의 호의를 무시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자존심 세우는 법인지 참 이상한 사람들을 겪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부모님 뻘 되는 사람들이니 처음에는 제가 틀렸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남친 부모님이 보여준 행동을 보며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남친과 저는 외국에서 만났어요. 저는 대학 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어학연수 기간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지 않고 워킹홀리데이를 1년간 다녀왔죠. 그때 남친은 호주로 친구들과 여행을 왔고 그곳에서 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남친도 서울에 살고 있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국 후에 남친과 가끔 만나며 지내다가 제가 취업을 하게 된 이후로 더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서른이 넘고 남친은 30대 중반이 되니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과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둘이 고만고만하게 벌고 제 또래 평균 연봉 정도를 법니다. 결혼 얘기를 하게 되고 양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죠. 남친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솔직히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퇴직을 얼마 안 남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면 연금이 얼마 나온다는 말씀도 하시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민원을 처리해 준 것들 중에서 굵직한 것들을 자랑삼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본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시더니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죠. 저희 부모님은 공사장 철거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처음에 저희 부모님은 고물상을 먼저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사장 철거하는 일도 하시게 되었고 중장비 사업도 하셨었는데 그 일까지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중장비 사업은 접게 되셨어요. 저희 엄마도 초창기부터 아빠와 함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아빠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남동생이 현재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남친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봤을 때 저는 간단하게 공사장 철거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 아버지는 저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 쓰는 일을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랄까 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월세가 나오는 건물도 있고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세요. 차려입고 나가야 하는 자리에 갈 때만 입는 비싼 옷도 몇 벌 있으시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 평소 행색을 보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남친 부모님을 몇 번 찾아뵈었을 때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친 아버지는 집을 한 채 해줄 테니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친은 모은 돈을 합치고 은행 대출을 좀 받아 전세를 살던지 그게 어려우면 월세를 살던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친 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셔서 좀 놀라웠어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그 땅이 있는 동네가 지금 한창 개발 중이라서 금방 팔릴 거니까 집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상견례 때도 남친 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에게 땅이 있고 그 땅을 팔아 저희 신혼집을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말은 남친 아버지의 허풍이었어요. 남친도 시골 어디에 땅이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말을 믿고 있었는데 그 땅은 시가가 얼마 안 나가는 밭이라고 하더군요.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중인 것은 맞지만 몇백평밖에 안 되는 시골 밭을 팔아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친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땅 기부등본을 떼어봤다고 말했더니 말을 더듬으시더래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좀 화가 나더군요. 그냥 우리 둘이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기어코 집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이게 뭔가 했으니까요. 저는 이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화도 안 나시는데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를 부르시더니 저에게 집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펄쩍 뛰며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했죠. 대학 학비며 어학연수 비용이며 엄마 아빠가 그동안 저한테 투자해 주신 돈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결혼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고집을 부리셨어요. 어차피 동생은 사업을 물려줄 거라서 월급을 많이 안 주고 있고 동생 결혼할 때 집을 한 채 해주긴 할 거니까 저에게도 집을 해줘야 마음이 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겉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도 못했네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실 거라는 얘기를 남친에게 했죠. 남친은 바로 자기 부모님에게 말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친에게 고맙다거나 하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반응이 보이질 않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남친 집에 갔을 때 저희 신혼집은 어느 동네로 잡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남친 부모님은 흘려듣는 것처럼 들으시고는 아무런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는 듯한 태도였어요. 남친 부모님과 남친의 태도가 저는 은근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해주는 집인데 말이에요. 얼마 후에 신혼여행지와 식장 얘기를 하려고 남친 집에 갔는데 남친 아버지는 제 멘탈을 탈탈 털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희 신혼집은 몇 평짜리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아파트냐고 물으시고 그 동네에서 저와 남친 회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 명의는 누구 명의냐고 물으시더군요. 제 명의로 할 것이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결혼해서 살 신혼집인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라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잘 말씀드리라 하시더군요. 우리가 결혼하면 모든 것은 공동소유가 되는 것인데 누구 명의로 하면 어때서 그러시냐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집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 집을 제 단독 명의로 해주시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의 돈으로 해주는 집인데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남친 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글쎄 내가 말한 대로 말씀을 드리래도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못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왜 우리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 우리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도 이상하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는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는 것도 이상하고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지금 결혼 앞두고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말씀하신 게 못할 소리지 제가 한 말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대꾸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남친도 정말 웃긴 게 자기 부모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자기한테 그런 걸 왜 묻냐고 하더군요. 사실 공동명이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남친과의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남친에게 이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다는 집 안 받을 테니 원래 계획대로 우리 둘이 알아서 하자고요? 남친은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남친 아버지에게 원래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집값을 달라고 말해봤습니다. 그러면 공동명의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그 땅이 언제 팔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땅 시골 밭인데 팔리면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나 있겠냐고 말하고 이 집은 아버님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님과 공동명의 하시라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는 그런 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남친 아버지에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나랑 공동명의 하는 게 지금 안 된다는 거냐고요. 남친 아버지는 특유의 딴전 피우기를 시전하고 계시고 남친 어머니는 소리를 질러가며 화를 내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내 시부모가 될 뻔했네요. 두 분이 싸우고 계시는데 저는 가겠다고 말하고 나왔어요.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빠도 어이가 없으셔서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빨리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남친과 통화를 했는데 남친은 무슨 일 있었냐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해주었죠.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할 마음 전혀 없고 우리는 이걸로 끝이라고요. 이유를 묻길래 진짜 진이 빠져서 대답할 마음도 안 생겼지만 억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너랑 너희 부모님이 거짓은성이 너무 심해서 헤어지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날은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남친 어머니는 이번 명절에 와서 잘하면 네가 잘못한 거 용서받을 수 있으니 그때 보자. 이러시더라고요. 웃음이 터질 뻔했네요. 나한테 그런 거짓 취급을 받고도 나를 며느리 삼고 싶으시냐. 그때도 말했지만 거짓은성 심한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나는 성격이 더러워서 미친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많더라도 욕도 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남친과 남친 가족들 연락처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남친이 저를 찾아오거나 하면 어쩌나 속으로 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잘못한 사람이었어도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헤어지게 되니 마음이 안 좋기는커녕 시원하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좋은 말로 헤어지자고 해도 되는 거였지만 순간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남친 부모님에게 말을 좀 심하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해야 서로 미련을 갖지 않을 테니까요. 남친 부모님이 참 순진한가 보네요.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본색을 드러낼 정도의 수준도 안 되나 봅니다. 스니님이 남친과 남친 부모님을 거짓 지급하며 확실하게 끊어버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